음..뭐가있지? 안녕 오늘은 요즘 유튜브에서 이 분 많이 봤어 오늘은 지금 일단 잠이 안 와서 영화..어 잠깐만 나 넷플릭스 왜..어 이거 왜 계속 자동 로그아웃이 되지? 이거 엄마 아빠 나 동생 밖에 안 썼는데 에헤이 안녕 제가 올해는 못하고 그..영화를 고를 동안만 어? 동구형 하이 동구형 안녕하세요 형님 저랑 같은 회사에 최동구 배우 형님이 들어왔네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요즘 요즘 진짜 진짜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형 범질도시도 황야 또 재벌 형사도 너무 잘 봤어요 안녕 내 주화 며칠 전에 동구형이랑 같이 맛있는 거 먹었거든요 하이 하이 아 맞아요 여러분 나 그거 소식 들었는데 안 그래도 지금 대만에서 지금 대만에서 지금 좀 지진이 났잖아요 여러분 그거 무조건 일단 건강이랑 그게 먼저니까 꼭 조심해야 돼요 진짜 정말로 제가 하 당장 뭘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너무 너무 죄송스러운데 너무 죄송스러운데 꼭 조심조심 알겠죠 영화 무슨 장르 볼 거냐고요? 음 글쎄요 그거를 모르겠네요 판타지 분들도 친한 대만 판타지 분들 계시면은 꼭 한번 서로서로 꼭 챙겨주세요 저도 계속해서 한번 봐볼게요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저는 지금 살짝 보고 싶은 느낌이 뭐냐면 어 그것만이 내 세상 제가 되게 좋아했는데 그래도 한번 고민 중이고 안녕하세요 주호 오빠 하이 하이 말레이시아 하이 컨저링? 아니야 나 너무 제가 무서운 걸 못 봐요 다행히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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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강정 봤어? 네 봤어요 리틀 포레스트? 리틀 포레스트 봤던 영화 또 보는 거 좋아해? 네 저는 나 봤던 것도 정말 많이 다시 봐 내가 내가 그 요즘 여러분들이 올려주는 그 스토리 제가 하트 누르잖아요 저 아니 많은 분들이 했는데 왜 안 봐주냐고 하신 분도 있는데 제가 뜨는 거는 보거든요? 근데 제가 놓친 게 있다면 미안합니다 주호야 왜 앉아 범위 형이 형 안녕하세요 형 아 제가 좋아 오늘 이 시간에 제 지인분들도 되게 많이 저거 잘 지내시죠 how are you today so good how are you i don't post a phone of instagram so i'm never gonna get likes oh how was your day not good hi from poland we miss you i miss you too 멕시코 안녕 i love you from saudi arabia 안녕 하이 오늘 그것만이 내 세상을 한번 가볼까 오늘 좀 마음 따뜻한 그런 걸 좀 보고 싶은데 기분이 담보 영화 본 적 있냐고요 아휴 저 한 서른 마흔 다섯 번 봤죠 또 지원 누나 나오시니까 아무래도 근데 제가 알 누나를 알게 되기 전에 이미 제가 담보라는 그런 장르의 영화를 너무 좋아해요 성동해 선배님도 제가 너무 좋아하고 어떠한 견디가 별로 predic지 애 cutting 아 literature ab and my mind my heart is sick 필름 드라마 너는 어떻게 알지? 재심 뭐라고요? 재심 재심... 재심 재심 아 형한테 물어봤을걸 한번 재심 재심 오케이 오케이 오늘 재심 감사합니다 형님 your voice is so relaxing thank you 안녕, 호시. 일본에 계신가요? 아니, 한국에 계신가요. 집에서 계신가요? 마음속에 계신가요? pain, cry. 오케이. 일단 오늘 재심. 그리고 하나 더 추천해주세요. 내일 것도 찾아놔야겠어. 주호 오빠 너무 보고싶어요. 나도. 베네수엘라에는 너를 사랑하는 판타지가 있어. 어우. 네, 언니. 얼른 주무세요, 형. 러브유 형. 목소리 왜 이렇게 좋아. 어우, 감사해요. 어우, 쓰즈매. 쓰즈매도 좋죠. 저를 너무너무 이뻐해주고 챙겨주시는 형이에요. 내일 너의 이름은 김인호나마에와 나 이거 한 40번 봤을텐데. 쓰즈매. 쓰즈매. 이거? 회사 못 들어가서 어떡해. 괜찮아요. 예, 여러분. 제 얼굴 인식이 사라졌습니다. 크크크크크크. 거짓말은 이번더. 제 얼굴 인식이 사라졌어요. 이번더. 다소. 내 입장의 입장은. 표정의 입장은. 창문의 입장은.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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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습니다. 고양이의 보은. 오케이. 후. 아이 괜찮아. Thank you for my post a while ago. You made the idea. Oh my. 다시 해달라고 가서 거니. 아이 괜찮아요. I can't believe you're saying it during life. 그래서 일단 재심이 있고. 오케이. 재심은 좋은 저거였죠. 또. 아 고양이 보은 그 고양이와 할아버지에 대한 그거 맞죠? 아 나 그거 알지. 저녁을 이제 먹는다니. 주호야 잔소리 좀 한다고. 미안해. 네. 오늘 내가 입맛이 싹 없어졌어가지고. 미안합니다. 잘 챙겨 먹을게. 가려진 시간. 이걸 내가 볼 땐. 이게 나는 항상 이 제목을 들으면. 그 포털사이트에 통점이랑 관람평도 보거든요. 그걸 좀 같이 봐야겠어. 푸르른 하늘날의 아이들과. 꿈을 꾼 의자 위에 초록 연서. 이곳을 떠나가는 사랑이여. 나만이 그리우면 내게 오라. 푸르른. 주호야 지금 왔다. 지각생 받아주나? 당연하지. 가려진 시간. 으흠. 오케이. 오늘은 최신으로. 일단 오늘은 최신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누워서 이제. 어 뭐야. 리모컨. 리모컨. 힐링 되는 거 보자고? 상혁이 비밀 보라고 봤죠. 비밀은. 어제 달담님들이랑 통화를 처음으로 했어요. 그래서. 같이. 기회가 맞는다면 한번 작업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분명히 아까. 재심 내가 쳤었는데. 어디 갔지? 주호야. 주호를 위한 웹사이트를 만들었다고? 주호야. 카톡 보이스. 아. 근데 그거를 제가. 저번에 해보니까. 또 못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여러분. 어쨌든 시간이 늦었어요. 트와일라잇 시리즈. 저도 엄청 좋아하는데. 트와일라잇 시리즈. Can you sing Midnight Sun a little. Little bit for me. It's my comfort song. 불러도 되겠지? 허락 받고 불러야 되는데. 잠깐만. Midnight Sun이 뭐지? 저기. 그리고. 너넌 날 밝혀주는 드림. 우둔 순간 you believe. 절대 지지 않을 태양. You always tear for me. 항상 그 자리를 지켜. 하나된 you and me. Tonight. You shine. Your light. You shine. 빛나는 Midnight Sun. Come on, come on, come on. We gon' fly away. Come on, come on, come on. We gon' fly away. 손을 잡아. Never let you go. Tonight. You shine. Your light. 빛나는 Midnight Sun. Oh, yeah. Echo. Hey. 지금 이 말을 전해. My echo. 많이 기다리지. With you. 신사옥 인식이 안 돼요. 둘 다 안 돼요. With you. With you. With you. Just say. I'm asking so much for a performance in Brazil. 모닝 커피. 같이 하는 모닝 커피. 우리집 고양이도 좋은 목소리가. Oh, 진짜. I stopped my work to watch this light. Oh, my. Thank you. Thank you. 여러분, 이제 저는 그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또 제가 인스타 라이브나 프롬 물어봤기에 소통을 못하지만 제가 또 회사 이야기를 해서 소통 창고를 빨리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자주자주 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했고 이제 시작하는 분들은 오늘 하루도 파이팅해서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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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of fantasy. 진짜 고마워요 항상. 빠이빠이.